한 형사님은 아빠랑 준희 오빠처럼 절대 내 곁을 떠나면 안 돼요. 가요, 그럼. 이리 와. 나도 하람 아빠 사랑했어. 근데 하람 아빠 정체를 알고 나서는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나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. 내가 인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참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밀했던 인간을 부러워하다니. 가하람 나 무서워졌어. 천하의 사사사가 겁을 먹었다고. quedar 후와. 천하의 사사사사사사사사에서.